. . . . . . 도대체 핫산은 뭘 챙겨줘야되냐 . . 우리 핫산 채워줄 템이 없다 핫산 템이 없어서 우리 불쌍한 핫산 끼워줄 템이 없다 자 이걸로 가자 핫산은 딜을 얘네들이 다 딜인데 세 명이 다 딜러인데 매즈 팟이 아니라서 시체 제거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은 시체가 시체 빼는 게 없죠 아 얘 스킬을 얘 스킬을 안해줬구나 처음 가보는 바운티 면상의 곡괭이지 스킬 이른바 면상의 곡괭이지 그림자 은신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회피 엄청 올라가네 뒤로 빠지는 거죠 방검 찍힘 단검하고 독화살 독화살하고 극약처방 원고리로만 키워보려고 근접 안하고 단검들 단검투척 독화살 극약처방 이렇게 가야겠다 국괭이지를 하나 갖고 가 차라리 이걸 빼고 국괭이지를 하나 갈까 그 약처방을 빼고 근접기가 하나는 있어야겠지 결국은 다 배웠네 이씨 돈도 없는데 결국은 다 배웠어요 와 이거 돌지는 치명타 보장이 장난 아니죠 이군요 얘하고 노상강도하고 조합도 괜찮겠다 노상강도도 계속 돌진했다가 뒤로 빠졌다가 돌진했다가 빠졌다가 이러잖아 얘도 이거 했다가 그림자 은신하면서 뒤로 빠졌다가 회피팟으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광대하고 유물 개하고 같이 끼면 태안만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삽으로 해주는 거야 삽 두 개 최소한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하지 또 처음 하보는 파티네요 처음 써보는 파티야 도굴꾼으로 이제 클릭을 해야겠어요 면상에 곡괭이지를 해줄까? 면상에 곡괭이지를 해줄까? 면상에 곡괭이지를 멋진 가볍이지를 사과 앞으로 불러오고 아 표식 찍히는 애를 때려야 되는데 또 면상의 곡괭이지를 또 한번 해주겠습니다 면상의 곡괭이지를 약화의 저주 렛츠고 바로 이동 야 이거 또 운빨 게임 이거 한번 더 믿어봐 의지 박약 야행성 이거 빨리 빼줘야 되는데 불발타작 66.7%의 확률 단식값 세상에 전혀 쓸데없는 걸 줬어요 저런 걸 주시지 차라리 정서장애라 낫다 기습 좋아요 좋아요 저와 함께 승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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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방어 엄청 올라갔네 저런 놈들한테는 독과살이 딱이죠 힐하지 마라 힐하지 마라 버프를 얼마나 걸어주는거야? 얘를 떼는 어차피 얘가 맞거든 찢고 자르기 해도 안되고 선광탄 이리와 드디어 핫산의 힘을 보여주세요 야아 역시 핫산 대단하네 핫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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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과살 한번 더 맞아볼래? 저주만 저주만 겁나게 뿌리는거야 저주만 계속 저주만 약화의 저주 안좋은건 다 뿌려와주 안좋은건 다 뿌려와주 이리와 이리와 저주 스트레스나 빼줄까? 저주나 계속 걸어야지 여기 맨뒤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헤헤 서있기만 해 이거 짧은 던전 맞습니까? 길어보이지? 6 3 7 함정해제 100% 쥐도 필요없는데 삽이 한개가 필요하군요 정차를 굉장히 잘해주네 오우 겨우 4개 줄거면서 전투입니다 이 파티는 스트레스 관리 안되요 어 드디어 좀 박싱조합 만났나요? 만났어요 박싱조합 하아 하아 얘를 빨리 한방에 죽이는게 아 얘도 씨 얘 빨리 죽여야돼 아 웅 버프 해주지마 압 constant Katrina 그렇지 얘는 한 대만 때리면 됩니다 한 대 야 죽으면 어떡하냐 독 걸어놨는데 아하 진짜 죽으면 어떡해 면상의 곡괭이지 너무 쎄게 때렸나봐 너무 쎄게 때렸나봐 지도 두개씩이나 있대 아 지도가 필요가 없는데 그래 독을꾼으로 하면은 조금 템은 더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유물보다는 못하지만 아 와 아프겠다 아프겠다 아픈 놈들 네 명이라니 아프다 이 야식들 농어? 오늘 저녁은 농어회를 농어회를 먹을까 와우 치명타 치명타 지렸어요 면상의 곡괭이 힐 힐 아이씨 아이씨 추려 힐 양이 높은게 이거 끼고 있잖아요 회복기술 회복기술 안그러면 식구가 절대 안나오지 성녀보다는 기본힐 기본힐 양은 로또만 터지면 높긴 높아요 제가 핫사진 함정해제가 110%인데 얘 110%도 있군요 도망가가 열려 길이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힘을 따라 따라서 힘을 따라서 아아 아아 죽여야 될 놈들이 너무 많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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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 일남는건 또 뭡니까 아 진짜 아흐 유명К 유명К gen . . . . . 기절이 온다 . 꿀입니다 좋아 좋아 아 또 얘 앞엔 놈 못 때리잖아 아 어차피 얘를 때리면 얘가 맞잖아 얘 때리면 또 얘가 맞잖아 그래 이런 공격 아주 좋아 그냥 쉬게 해 줘 연상의 곡괴이 성공은 정말 분명히 보였다 혹은 빛의 공격이야? 도굴꾼을 데려가도 돈을 좀 버는군요 유물보단 못한대 아휴 얘는 진짜 안좋은거 다걸리네 얘는 진짜 안좋은거 다걸리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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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히스테리성 시각상실 스트레스 해소활동이 모두 무료가 된 뭐지 마을축제가 왔습니다 모두 무료래 스트레스활동이 아휴 이게 뭐야 다 무료 다 무료 그렇다면 좋아 꼭짱일때 눌려놔야지 빛의 전사 아 아 갈 던전을 봐놓고 가자 갈 던전을 보고 갑시다 아 아 동시에 돼요? 어 알았어요 집중해봤는데 좋긴 좋은데 음식소비가 저게 좀 아 진짜 좋다 바운티꺼 바운티꺼 뭐야 이거 되게 애매하네 아 두번째 칸에 있어야 돼 두번째 칸에 근데 두번째 칸에 있으면 스킬을 못쓸걸 아마 얘가 두번째 칸에 있으면 이런거 힐 같은걸 못해요 이거 파트 힐 하나 되네 이건 힐러라기보다는 공격형 클레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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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개념 은신망토 은신망토 이게 그나마 안 돼 중간을 가니까 얘네들은 써도 되지 지금 이러면 이렇게 두개가 동시에 된다는거야? 돈을 얼마를 그러면 이득을 보는거지? 왜 묶는거요? 묶었어 묶었어 아우 진짜 싫다 얘네들 얘는 진짜 잘 뽑았어 레이널드 정밀타격 정밀타격 누구해주지? 애들이 지층호자 근데 얘는 솔직히 나쁜기벽에 별로 없어서 해주기가 좀 애매하네 정밀타격 아 진짜 애매하다 도르나이 이렇게 자기숭배 쉽게 오지 않는 기회야 저런 기회는 다 꽁짜기 때문에 다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꽁짠가? 다 꽁짜야 지금 스트레스는 애들 다 괜찮네 다 꽁짜야 이것도 꽁짜로 해주지 좀 업그레이드 비용 사창가에 보내겠어 이제 뭐 더 이상 넣을 게 없네요 아 꽁짜라도 좋은 게 없네 애들 스트레스 관리가 잘 돼가지고 어 중간 가야되는데 탱커가 없잖아 지금 팔이 넣어버려가지고 힐러는 안 넣었지 힐러는 안 넣었어요 다행히 아니 하사는 2레벨 1은 안 돼요 2레벨 1은 안 되고 힐러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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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티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얘네들 업그레이드를 다 못해주네 이거 다 4랩까지 할 수 있는데 4랩까지 될거거든 이거 봐